고설리의 유작 페르소나. 설리 스페셜 에피소드 중 한 편이 27일 개봉한다. 제작사 미스틱 스토리는 27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라이카 시네마에서 단관 개봉으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밝혔다. 페르소나 설리는 설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촬영한 작품이다. 단편 극영화 사 클린 아일랜드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진리에게 총 2편으로 구성됐다. 사 클린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클린 아일랜드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과죄를 고백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기묘한 입국 심사장에서 어느 특별한 돼지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작되는 작품으로 설리의 깊은 내면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. 제작진은 오랜 시간 설리를 사랑해주신 분들 영화를 사랑하시는 관객분들께 배우 최진리의 성장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심정적으로 어려웠던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소외를 밝혔다. 한편 설리는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다. 2015년 8월 그룹을 탈퇴한 뒤에는 배우로 전향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.